그러니까 이게 좀 믿기 힘든 말이긴 한데, 나 사실은 남자야.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. 목소리까지 변했어. 됐어, 됐어! 너희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! 실은 깨어난 빛이 마마의 용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국내에 돌고 있사옵니다.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? 조선시대요. 아주 임금님 납시였네. 임금님이요. 내가 왕 마누라가 된다는 소리야? 내일이면 우린 부부의 연이 될 터인데. 내가 남자는 참 취향이 아니거든. 내일이요, 우리의 가래시. 내일? 그래, 물이야. 물을 통해서 몸이 박힌 거야.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법. 돌아가자. 내 삶으로, 소중한 내 몸으로.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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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야, 너 왜 안 해? 뭘 어떻게 말이요? 놀이라 하여 기대하였는데 출석부만 외치고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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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